홍인표의 왈왈왈 마흔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계양신문 국제부 기자고요. 지난주에 중국 증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홍인표 선배가 예고를 하셨는데 중국 증시에 지금 뭔가가 대단한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중국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난리도 아닌 것 같은데 한동안 그래도 좀 안전국면에 접어드는 것 같더니 지금 최근 추이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5월만 하더라도 사실 정신없이 올랐죠. 그래서 2분기에만 그러니까 2분기라는 건 4월부터 6월까지를 말하는데요. 신규로 3,800만 개 주식거래구자가 생겼는데요. 우와. 이게 얼마나 많은가 하냐 하면 작년 1년 동안에 신규 구자가 900만 개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석 달 동안에 3,800만 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게 왜냐하면 이제 핸드폰으로 주식을 가다 사고 팔고 해서 아주 주식 투자하기가 수월해졌죠. 일일이 전화하고 뭐 할 것도 없이 핸드폰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동안 그동안에는 한 사람당 구자 한 개만 열 수가 있었는데 올 사월부터는 이런 제한이 풀려가지고 한 사람이 이제 여러 개 주식거래 계좌를 가질 수 있게 됐거든요. 네. 그러다가 상하이 이제 주가지수가 6월 12일 날 5,178포인트까지 올라가서 가장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갔거든요. 6월 12일에 정점이었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내림막길로 내려가다가 4월 26일 날. 6월 26일. 6월 26일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주가지수가 7.4%가 떨어졌거든요. 정점 찍고 한 2주 정도 지나서 이제 폭락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2주 동안은 이제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다가 지금 그러니까 7월 27일. 아주 검은 월요일이라고 해가지고 하루 동안에 8.48%가 지금 폭락을 해버렸는데요. 이게 8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좀 잘나간다 잘나간다 하더니 왜 그렇게 된 건가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7월 27일 이 사태하고 이제 그 앞에 사태하고 이제 맞물려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1차 대폭락은 원래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예. 당초 이게 참 거품이네요. 남의 돈으로. 남의 돈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올라가니까 중국 당국이 개입을 했죠. 아. 그때는 또 오히려 이렇게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너무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외상으로 주식 투자하는 걸 갖다가 상당수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올랐네 하는 심리가 퍼지면서 번지면서 갑자기 투매가 시작됐고 고황심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폭락을 해가지고 그 당시 폭락 한 달 만에 상장기업 시가총액 3조 2천억 달러. 와. 그럼 대체 우리 돈으로 얼마인가요? 3,200조 원입니다. 이게. 3,200조 원. 3,200조 원은 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네요. 네. 그래서 한국의 연간 gdp의 2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가. 와. 한국 gdp의 2배가 한 달 사이에. 2배가 한 달 만에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루는 천당이고 다른 하루는 지옥인데 그렇지만 중국 정부가 전방위 대책을 퍼붓는 바람에 그나마 안정세를 회복했다가 네. 지금 이제 한 2주 동안 이제 좀 안정세를 회복하는가 했는데 갑자기 27월 27일 날 엄청난 대폭락이 일어난 거죠. 아 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아직 지난 2주 동안 안정세를 보였지만 이것이 안정세가 굳건하지 못하다. 음. 그렇죠.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건데요. 예를 들어 투자자들이. 그 최근 발표가 나온 중국의 경제지표가 좀 이게 신통치 않았어요 이게. 아 그랬나요? 네. 이게 그러니까 중국의 상반기 경제성장률 같은 경우는 예상받은 높은 7.0%를 기록했는데 그렇죠. 문제는 지난주에 나온 그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pmi. 네. 이게 15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음. 그리고 또 27일 7월 27일 발표된 6월 산업이익. 이것도 보니까 전년 같은 기간 보다 0.3%가 내렸는데 결국 이게 뭐냐 하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좀 신통치 않다 예상보다. 실물 경제가 별로였다. 네. 별로였다. 이게 지금 나온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면 참 이게 그냥 돈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굉장히 또 사회적으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아 당연하죠. 지금 그러니까 6월 대폭락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대폭락 직후에 서른 명 이상이 자살했다. 이건 국영 cctv가 보도를 했으니까 정확한 거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주식 투자자가 안 보이면 옥상으로 가봐라. 아이고만 이나. 옥상으로 가서 투신 자살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 공공연이 나돌았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이제 자살이 많은 것은 왜 그러냐. 뭐 당연하죠. 이게 퇴직자들 같은 게 전 재산을 갖다가 투자를 했다가 빈손이 되니까 나한테는 죽는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이걸 갖다 처분해서 그 돈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했다가 날려버리면은 참 갈 데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최악의 경우인데 자기 돈도 없으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 경우. 우리도 왜 처음에 막 증시 막 뜨고 그럴 때는 이런 좀 무리한 투자라든가 위험한 투자들이 많았는데 지금 중국이 딱 그런 단계인가 보네요. 네.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폭풍이 생기는 건데 예를 들어서 결혼 날짜 잡았다가 결혼식도 취소하게 되고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사겠다고 했다가 자동차 예약 판매를 다 취소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정식과 병원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에 60명 가까운 주식 투자자들이 와서 나름대로 괴로움을 갖다 호소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도시 한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중국 전역에 보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다시 또 기록적으로 폭락을 했으니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무슨 기본적으로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들어 폭락 사태가 일어난 게 6월 12일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중국의 주식 투자자들이 얼마를 샀느냐 보니까 1조 위안어치.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80조 원어치를 갖다가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식에서 순매수라는 건 뭐냐 하면 산 거하고 판 거하고 빼가지고 순수하게 산 게 얼마냐. 그게 이제 180조 원이다. 우리 돈으로 말하면. 엄청 많이 샀죠. 그런데 이제 6월 12일로 이제 대폭락이 있고 난 다음에 6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얼마를 팔았느냐. 이걸 봤더니만 1조 2천억 위안어치를 팔았거든요. 우리 돈으로 치면 216조 원을 팔았습니다. 단위도 워낙 엄청나지만. 아무튼 많이들 이제 다 우르르 팔고 있군요. 그렇죠. 사고 팔고 했는데 결국 이걸 보면 중국의 주식 투자에 들어간 돈이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보는 돈이 아니고 단기 투자 자금이다. 일단 단기 투기 자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남한테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를 갖다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니까 무서워서 주식을 서둘러 처분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빌려서 투자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개인들일 거 아니에요. 그 일종의 개미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손실을 입거나 이렇게 큰 피해를 보면 참 대책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주식 투자자들이 보면 9천만 명이 조금 넘는데 이 중에서 개미 투자자. 이게 85%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거의 8천만 명이 지금 육박합니다. 숫자로 보면 엄청난 거죠. 물론 전체 거래량에서는 5%를 차지하긴 하지만 숫자로만 보면 엄청난데 사실 선진국만 하더라도 이른바 기관 투자가가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의 특징은 뭐냐면 개미 투자자들이 많은 거예요. 워낙 숫자가 많네요. 주식 시장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 숫자가 1억 명 가까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의 젊은 투자자들이 많은데 그런 젊은이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꼭 뭐 돈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투리 돈을 갖다가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젊은이들이 좋습니다. 아무튼 젊은이들이 전체 20%를 차지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30세에서 40세 40세에서 50세 여기가 이제 각각 한 27%니까 여기가 이제 중국 주식 중국 개미 투자자들의 주력 부대고 이제 60세 이상 있지 않습니까? 노년층들 같은 경우는 전체 10% 넘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노년층도 투자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이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은퇴자들이 시간도 남고 하니까 은퇴자금을 갖다 투자를 하면서 오전 오후 내내 주식 증거사 객장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대학생들이 어차피 취업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게 하나의 유행처럼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간 좀 투기적인 느낌이 많이 나네요. 건강하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드는데.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폭락하면은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직격탄을 맞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분위기가 이제 습 좋지가 않은데요. 이 개미 투자자들은 그럼 주로 대도시에 많은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대도시가 많은데 상하에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의 증권거래소가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모르겠는데요. 상하이, 홍콩. 아니 그 홍콩은 중국이 아니라고 하시고 중국 대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하이하고 선전, 심천. 심천 그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상하이가 이제 역시 개미 투자자들이 천만 명이 넘는 유일한 지방이고요. 나머지 이제 광동성 같은 경우는 이제 선전이 있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 저장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절강성. 네. 이런 데가 이제 적어도 500만 명 이상에서 천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그런 거고요. 또 베이징도 한 500만 명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상하이 증시가 뭐 굉장히 잘 나간다. 그런데 그동안에 뭐 수익률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면서요? 네. 수익률은 그다지 나쁘지가 않았는데 사실 대폭락이 일어나기 전까지 보면 상하이 증시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26%였거든요. 아. 되게 높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전 증시에 중소기업의 주식만을 파는 시장이 있는데 여기도 수익률이 40%여가지고요. 와. 이게 그러니까 2000년 미국 나스닥 시장의 거품 시기보다 수익률이 더 높았습니다. 아. 그렇죠. 그때 이제 워낙 이제 워낙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상황에서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문제는 갑자기 대폭락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받는 충격이 엄청나는데. 그런데 이 정도로 사실은 너나 없이 핸드폰으로 뭐 주식 투자할 정도고 그러면 굉장히 거품이 많이 낀 건데 그렇게 좀 과열이 됐을 때는 무언가 좀 폭락의 조짐 같은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 안 그래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베이징의 한 은행 직원이 하는 얘기인데 하루는 청소부 아줌마들이 은행에 청소부 아줌마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던데 저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유심히 듣다 보니까 어떤 주식이 좋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건 서민층이건 너나 없이 다 주식에 굉장히 빠져들 있었군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마치 미국의 1929년 대폭락 때 존 에프 케네디 아버지가 무슨 구두 닦이가 주식 얘기하는 거 보고는 아예 아니다 싶어서 다 처분했다는 거 그걸 연상시켰는데요. 또 이제 커피를 파는 카페 같은 경우도 보면 종업원들이 서비스보다는 시간만 나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핸드폰은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뭐 다들 주식 투자한다고 정신이 없고 또 베이징에 유명한 골동품 가게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주인들이 물건 팔 생각은 안 하고 모이면은 주식 투자 야 무슨 주식이 좋냐 하고 그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온 국민이 지금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나마다 공무원들은 주식 투자를 공개적으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눈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또 이제 어떤 회사원 같은 경우는 너무 주식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지만 예전에 한동안 막 이렇게 일하다가도 화면에 띄워놓고 그렇죠. 그런데 문천 위에 높은 사람이 지시를 하는데 전화를 걸어가지고 동문서답으로 그냥 그 사람이 몰라요. 주식에 정신이 팔려서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런 거고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보면은 대학원을 졸업해서 홍콩의 잡지사에 입사한 사람의 실제 사례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4월에 주식 투자를 했답니다. 이런 경우는 흔히들 상투를 잡았다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 건물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홍콩에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중국이 집에서 15만 위안을 갖다 보내준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한 겁니다. 중국 그러니까 대륙 주식을. 그런데 이게 대박이 나가지고 한 달 만에 30만 위안. 원래 15만 위안인데 한 달 만에 두 배로. 두 배가 올랐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대학원을 갔다가 마치니까 5월 말에 졸업여행을 갔다가 가는데 북한을 갔대요. 북한이 좀 신기한다니까.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북한에는 인터넷도 안 되고 핸드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5일 동안 북한에 머물렀는데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우리 주식이 어떻게 됐나 해가지고. 마지막 날 평양 주제 중국 대상 안에 가가지고 이제 와이파이 해가지고 핸드폰을 딱 켰대요. 그랬더니만 자기 주식이 80만 위안을 넘었다. 와 그때는 다들 진짜 투기의 눈이 멀만도 했네요. 그래서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귀국한 지 이틀째가 됐는데 5월 말에 갑자기 이제 그 주식이 거래 정지가 된 거예요. 너무 가파라게 많이 오르니까. 그래서 일시 이제 거래 정지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20만 위안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그 정도 20만 위안에서 만약에 그쳤다고 한다면 그래도 손해는 안 받네요. 손해는 안 받으니까 그나마 이 사람은 이제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그나마. 그런데 그동안에 중국 정부가 폭락세 막겠다고 전방위 대책을 퍼부었잖아요. 그런데 좀 효과가 그렇게 효과를 못 거둔 모양이죠. 저 일단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2주 동안에 이제 성공을 했죠. 이게 왜냐하면 6월에 첫 폭락했고 나서 6월에 첫 폭락 때는 성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라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죠. 이게 뭐냐면 우리 돈으로 45중원을 갖다가 부양처를 떨어내는 거죠. 실탄을 갖다 줄 테니까 너희들이 주식을 사라 해가지고 기반 투자가들이 나서서 정부가 그렇게도 하는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상장기업들 대주주들한테 당신들 앞으로 6개월 동안은 당신이 갖고 있는 주식 못 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또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경찰까지 나섰거든요. 경찰에 나서가지고 공안부라고 하는 경찰 담당 부처의 부부장 우리로 치면 차관이 직접 중국 정권감독위원회에 출동을 해가지고요. 이른바 불법적인 주가 조작이 있었는지 이걸 갖다가 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무슨 수사를 하느냐 하면 주식 투자 상품이 이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걸 갖다가 예측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 돈은 없지만 앞으로 향후 주식 시장이 주가가 내려간다. 그래서 얼마 해가지고 실제로 내려가면은 실제로 돈을 버는 이런 상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인위적으로 주가 폭력을 부처질하지 않았나 이런 걸 지금 조사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사실 당국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막 내놓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먹혀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제 전방위 고강도 대책을 한꺼번에 막 때려 넣으니까 결국은 이제 시장의 공황 심리가 일시적으로는 사실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시적으로는 사라졌다고 하지만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27일 지금 8년 반 만에 최대 폭락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중국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하게 들리는 게요.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게 시장이 자율적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렇게 증시가 정말 요동을 치는데 이렇게 정부가 대대적으로 개입을 하면은 오히려 더 후유증이 커지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사실 세상에는 이제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제 중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가능하면 막기겠다 이렇게 했는데 시장이 워낙 폭락하니까 고강도 대책을 갖다가 막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감기에 걸렸는데 조그만 약을 먹었는데 아 이게 안 먹혀 들어가니까 상황이 심각하다 해가지고 아주 이제 강한 고강도 주사를 갖다가 한꺼번에 나와버린 그런 경우인데 회복 과정에서 몸살을 갖다가 앓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상황이 이제 또 그다음에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사사건건 당국이 개입하면은 도덕적 해이 논란도 있을 수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라는 거는 사실 개인이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랐다고 해서 그 주식 투자자들이 사실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뭐 사회에 환원을 한다든가 이러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지 않죠. 그건 자기 호주문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또 주가가 내려가면 정부가 이 많은 돈을 갖다 투입을 해가지고 이 한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맨날 듣던 뭐를 하자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기 투자의 책임 안 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고 따지자면 형평성이 더 많지 않고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중국 정부가 너무 시장 개입을 갖다가 지나치게 한다 해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중국 주식을 처분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좀 심상치는 않은데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제 뭐냐 하면 주식 투자라는 건 시장 논리가 작용을 해야 되는데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서 돈 버는 사람 잃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오를 때는 신경을 안 쓰다가 내릴 때는 국가 대표들이 그냥 모두 다 총출동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가 방어를 한다. 이건 아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도 아까 잠깐 경제 지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2분기 성장률은 예상외로 선전을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안정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많았던 것 같은데 중국 실물 경제 관련해서 여러 수치들 지금 좀 어떤 상황인지 상세하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지금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어떠냐. 안 좋다는 건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얼마나 안 좋을 거냐. 나름대로 선전할 거냐. 아니면 무너질 거냐. 이런 이제 전망이 서로 지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거시기 경제 지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성장률이지 않습니까? 2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는 원래는 6.8%를 예상했는데 이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7.0%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이건 성적 기표가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이제 안정을 찾는데 이 수치가 영향을 미쳤죠. 생각보다 제조업 생산이 많았고 수출도 선전을 했다. 이제 이런 이런 풀이가 나왔는데 그리고 2분기 보면은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1% 조금 넘고 그 대신에 투자는 11%가 넘고 여러 가지 지표는 좋았단 말이죠. 소비 증가는 10%가 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매우 건강한 수치다. 이런 것이 나왔고 또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걸 보면은 1분기가 이제 7.0%였거든요. 2분기도 7.0%. 이 정도 하면 올 한해 2015년 경제 성장률 목표는 7% 안팎은 무난하게 달성할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문제가 없었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제 거시지표가 나와서 PMI라는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이런 것이 15개월 만에 최저치다. 아 그럼 이것도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2주간의 안정이라는 것이 이게 나름대로 기초가 탄탄한 게 아니고 이게 부실했구나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성장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좀 엇갈리는 신호를 보내는 거 보면 뭔가 실물 경제에도 걱정할 요인들이 많이 있긴 있나 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단 지표 중에서는 소비 증가 같은 경우는 10%가 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소비가 안 늘어서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소비가 10% 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신규 취업자 도시 취업자도 보면 이게 718만 명 이것도 굉장히 수치는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3차 산업 서비스 산업이지 않습니까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가 이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까지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럼 선진국형 인력구조로 가고 있다라는요. 그렇죠. 중국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구조조정 작업이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13차 5개년 계획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올 연말 되면 확정을 할 겁니다. 중국에서. 이게 뭐냐 하면 5개년 계획이지 않습니까 중국에는. 지금까지는 12차 5개년 계획.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12차 5개년 계획 기간이고 내년부터는 이게 13차 5개년 계획 기간이거든요. 내년부터 2020년까지.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잠재성장률도 보면은 7%에서 8%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잠재성장률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목표치다. 물가에 부담을 안 주고 우리나라가 한 나라가 이룩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성장률을 말하는 게 이게 7%에서 8%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3%가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안 된다고 얼마 전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 지금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지금 예측한 거 보면은 세계 올 한해 이제 세계 경제성장률이 평균 3.3%인데 중국은 이런 세계 경제성장에 거의 30%를 갖다 공헌할 거다. 이런 예측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거시 경제치를 보면은 거시 경제 지표를 보면은 아 괜찮구나. 그래서 이런 것이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일시적인 안정심리 안도감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시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건강해 보이는데도 좀 너무 투기 너무 과열되고 그럼 그런 게 문제였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은 항상 경제라는 거는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열된다. 갑자기 뛴다. 아니면 그냥 대폭락이다. 이런 걸 하면은 경제 그러니까 몸 자체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과열됐는데 조금 떨어진 조짐을 보이니까 정부가 서둘러서 중국 정부가 엄청난 돈을 퍼부어서 억지로 다시 또 부양을 했고 그것이 이제 27일에는 또 다시 또 폭락으로 더 큰 폭락으로 이어지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중국 경제가 감기 몸살이 걸렸는데 이걸 갖다가 적당하게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고강도로 주사를 넣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회복돼서 아 잘됐는가 보다 했는데 사실은 속으로 골뱅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비유삼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항상 중국 경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대체 이 나라가 세계 최대 사회주의 국가가 맞나?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본주의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대체 이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한테 주식 투자라는 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특히 사회주의 국가의 이런 증시 과유가 폭락이다. 이걸 어떻게 보고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주식 투자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제의 자유를 얻는 거잖아요. 그걸 또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나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중국 같은 경우는 계획 경제의 유산을 꺼린 게 있기 때문에 어디에 다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디에 다닌다?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닌다? 이게 중요한데 그리고 또 내가 월급을 받고 생활한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 소속이냐? 이게 중요한데 주식 투자라는 건 이게 사실 꿈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자기의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소득을 갖다가 얻는 거고 정말 자본주의적인 자유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은 또 주식 투자는 개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속성상 공산당과 국가가 국가의 만능주의, 국가가 보이지 않는 손 공산당과 국가가 보이지 않는 손을 작용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자기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걸 갖다 막는다. 이게 이제 굉장히 거부감을 갖다가 당연히 갖는 거죠. 그럼 일종의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주식 투자라는 거는 자기들의 이제 어떤 계급적인 신분적인 딱지 이런 것을 벗어나서 돈을 벌고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서 내 돈 내가 투자해서 내가 벌을 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근데 지금 거의 중국은 정부가 그렇게 나서서 경기 부양을 하는 판인데 그것도 참 역설적이네요. 그것도 일종의 역설이죠. 처음에는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주식을 사가지고 돈을 벌고 이럴 때는 당과 정부가 나한테 간여하지 마라. 아무 간섭하지 마라. 이걸 갖다 주장을 했지만 주가가 대폭락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또 당하고 정부하고 국가하고 뭘 하느냐. 좀 나서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에서 보이는 손으로 그러니까 보이는 손이 돼가지고 좀 주가 폭락을 갖다가 막아달라. 이런 걸 또 간절히 바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 정부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주식시장의 기업들의 어떤 그런 돈줄이 되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좀 조장하고 유도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과거 등 샤핀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선불원이라는 걸 주장을 했는데 먼저 일부가 먼저 부자가 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파이가 커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는 뭐냐. 일부 사람들이 먼저 주식 투자를 해라. 그래서 돈을 벌어라.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게 만들라. 거의 등 샤핀 선불원의 증시 버전이로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중국 기업들이 기업 운영한 데도 쓰고 또 1대1로 프로젝트 같이 돈이 많이 드는데 거기다가도 돈을 쓰고 이런 식의 선순환을 갖다 기대를 하는 거죠. 글쎄요. 저는 주식 투자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 좀 두렵기도 하고요. 하도 우리 IMF때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런데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이부터 키우자 이런 논리도 가끔가다 보면 참 화가 날 때가 많고 그런데 증시에 투자를 해서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개개인이 돈을 벌겠다라는 그런 소박한 욕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많이 참 자살도 하고 이렇게 인생을 빼앗기고 그런 일만은 참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진짜 전혀 투자를 안 해본 사람에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데도 그런 게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전을 보는 사람하고 안 보는 사람하고 수입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게 있으니까 구차장도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고 시간 나면은 조금 이렇게 경제면 좀 보시고. 그래서 저는 안 할 거예요. 할 돈이 없어요. 조금 자투리 돈이라도 해가지고. 이게 자본주의의 꽃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 IF 극복한다고 하면서 무슨 각종 펀드들 나올 때 사실 그런 것들은 다 해봤습니다. 간접 투자를 해봤는데요. 그리고 돈도 별로 없고요. 그냥 먹는 것 좀 줄이고 제 노동으로 번 돈을 소중히 여기는 쪽으로 저는 가닥을 잡았습니다. 아니면 좋은 펀드라도 간접 투자도 괜찮아요. 다음 시간에 선배 어떤 거 준비해 주실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는 이른바 북대화 회의가 시작할 점인데요. 본회의는 8월 초 열리는데 중국 전형직 최고 지도부가 온 가족을 데리고 여름 휴양지 북대화 중국말로 베이다이허에 모여가지고 중국 전국 현황을 논의하거든요. 참 특이한 문화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요 인사이동이 결정이 되고 또 링기화라고 이번에 사법기간에 넘어간 전 중앙판공청 주임이 있는데 이런 낭만 고위감부도 운명 이걸 죽일 건지 살릴 건지 이런 걸 논의를 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원래 베이다이허 회의가 무슨 현안을 논의할까 이걸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굉장히 관심을 끄는 주제네요. 저도 자료들 좀 찾아보고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홍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차장도 수고 많았습니다. 구차장도 수고 많았습니다. 없으셨습니다. 아니요 Gambia